지금 아르헨티나 엘칼라파테입니다. 안녕! 저희는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여행지 엘칼라파테에 왔습니다. 거대한 빙하를 볼 수 있는 국립공원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모레노 빙하를 보러 가는 날인데 지금 어제 예약해놓은 버스, 지금 픽업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호텔이 진짜 예뻐요. 저희가 묵고 있는 곳이. 동네도 되게 예쁘고 이제 여기 앞으로 바로 버스가 픽업으로 올 것 같아요. 춥다고 해서 완전 진진이 껴애어요. 안에 히트텍이랑 후리스랑 이렇게 껴애습니다. 제가 빙하를 처음 보는 거여서 엄청 기대가 돼요, 지금. 제가 지금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졌거든요. 제가 원래 환경이 바뀌면 다 뒤집어지는데 역시나 열을 잘 버티고 일주일 잘 버티다가 두드러기랑 지금 다 일어난 상태여서 간지럽고 아파요. 제가 다시 빙하에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안녕. 먹는 거야? 아, 맞다, 맞다, 맞다. 왔다, 왔다. Hola. Bienvenido. Su. Are you ready? Yes, I'm ready. Gracias. Hello. Hello, hello. Hola. Hey. Today we're going to take a Scientific house. This is the water that is cold. During the winter. We are going to show the recourse that we're going on. This is the first place to take a walk on the road. What is what we're going on is we're going to take a walk on the road. 입장권을 사게 합니다. 5,500페소에요. 맛있게! 점심으로 간단히 샌드위치랑 라떼 먹고 빙하러 갈게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 빙하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보자. 쪼개. 쪼개가 시작인 것 같아. 와, 진짜 크다. 나는 이렇게까지 큰 줄은 몰랐네. 와, 비가... 언니! 대박! 안이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빙하겠죠? 멀리까지... 여기서 각종 투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 멀리서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투어비도 꽤 비싸고... 앞으로의 투어도 정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게 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물론 화면은 또 하는 대로도 좋겠지만... 아, 다들 여기서 이렇게 찍습니다. 아... 보니따. 보니따.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우와... 완전 저 안에는 화면 되겠다. 아... 칼라파트에서 마지막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아... 어...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없지? 아무도 없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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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한번 가보자. 그래. 근데... 저희가 남은 폐소를 열심히 아꼈다가 마지막 날에 쓰는 거예요. 오늘이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저희가 폐소를 좀 많이 남아서 그동안 좀 많이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은 폐소를 쓰기 위해서 또 스테이크집에 왔어요. 짠. 마지막 날 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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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심 스테이크.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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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자고 일어났어요 사람들 일어나길래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춥다 진짜 절묘에 그렸다 오 좋다 가려줘 지금 한 4시간만 가면 되고 이제 3시간 3시간 남았어요 얼마나 걸어야 돼? 달콤한 구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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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칠레 여행 시 숙박을 결제할 때 외국인이 달러로 결제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도 세금은 적용 안 됨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아저씨는 커미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약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아저씨는 더 맛있다. 혹시 다른 호텔에 가면 다시 돌아가자. 혹시 다른 호텔에 더 필요한가요? 호나시야, 소아 맛있겠다. 연어, 연어 살 좀 드셔볼까? 진짜 조금만. 엄청 싱겁다, 모든 게. 케르비아 음식이구나. 좋았어. 맛있습니다. 맛있어. 재밌어. 저희가 3박 4일 동안 지낼 곳입니다. 아직 짐은 못 풀렸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여기서 쉬고 또 내일 잠깐 더 시툴러볼 것 같아요. 화장실 이렇게 돼요. 다만 제가 좀 많이 만신창입니다. 설산의 바다, 봄에 보정. 아무튼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와, 너무 많이 남았다. 와, we made it! ㅇㄴㅈ ağGR을 이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